역대상 3장 다섯째 아들 스파디아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라함이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일곱해 여섯 달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서른세해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아홉도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솔로몬의 아들은 루호부함이요. 그 아들은 아비아이요. 그 아들은 아사이요. 그 아들은 요호사바시요. 그 아들은 요호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하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리아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키야요. 그 아들은 문하스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아이다. 요시아의 아들은 마더들이 요하난이요 둘째가 요호야김이요 셋째가 시드기아이요 넷째가 살룸이다. 요호야김의 아들은 요호야긴과 시드기아이다. 포로로 잡혀간 요호야김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이다. 부다야의 아들은 수룩바벨과 시무이이다. 수룩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나니아이며 슬로미스는 그들의 누이이다. 이 밖에도 수룩바벨에게는 하수바와 오헬과 베리기아와 하사디아와 유사페셋 이렇게 다섯 아들이 더 있다.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이다. 여사야의 아들은 르바야이요 그 아들은 아르난이요 그 아들은 오바디아이요 그 아들은 스가니아이다. 스가니아의 아들은 스마야이다. 스마야의 아들은 하두스와 이갈과 파리아와 느하리아와 사밭까지 다섯이다. 느하리아의 아들은 엘리엘에와 히스기아와 아스리감 이렇게 셋이다. 엘리엘에의 아들은 호다위아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쿱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이렇게 일곱이다. 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하야는 야하스를 낳고 야하스는 아후메와 라하스를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족이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레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이며 그들의 누인은 하술렐보니이다.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은 에브라다의 마다들 훌의 아들인데 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다. 드구아의 아버지 아수울에게는 헬라와 나하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아수울과 나하라 사이에서는 아후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스다리가 태어났다. 이들이 나하라의 아들들이다. 아수울과 헬라 사이에서는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 세 아들이 태어났다. 고스는 안읍과 소베바를 낳았으며 하룸의 아들 아하헬족을 낳았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하의 형제 글룹이 무희를 낳았는데 그가 에스돈의 아버지이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는데 이들이 레가 사람이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리엘과 스라야이며 온리엘의 아들은 하닷과 무어노데이다. 무어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계하라심의 아버지 유압을 낳았는데 그는 기능공 마을의 창시자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기능공이다. 여분 내 아들인 갈렙이 낳은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야론이다. 메렛의 한 아내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는데 이들은 메렛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다. 또 유다 지파인 그의 아내는 그들의 아버지 예렛과 소거의 아버지 헤벨과 산화의 아버지 여구디에를 낳았다.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들은 가미족인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족인 에스드모아이다. 시몬의 아들은 암론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로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베라스베아에서 고운 배를 짜는 가문과 모합과 야수비네헴을 다스리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사랍인데 이 사실들은 옛 기록에 있다. 이들은 옹기 굽는 사람들로서 왕을 섬기면서 느다임과 그대라에서 살았다. 시몬의 아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 아들은 밉삼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이다. 미스마의 아들은 한무엘이고 그 아들은 사쿠리고 그 아들은 시무이이다. 시무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시몬 자손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갑옷과 하살수심과 베빌리와 사라임에 살았는데 이 성업들은 다윗왕 때까지 그들에게 딸려 있었다. 여기에 마을들이 딸려 있었는데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의 다섯 성업과 바할까지 이르는 여러 성업의 주위에 마을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모두 족보에 기록되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자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요시비야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손자요 아시엘의 증손이다. 그리고 엘루엔에와 야아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요 알론의 손자요 여다야의 증손자요 시무리의 현손이요 스마야의 오대손이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그 일족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가문은 많이 불어나서 퍼졌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양을 칠 목장을 찾아서 그들 어귀에 있는 골짜기의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서 기름진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이 땅은 사방이 넓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우며 전에 함족이 살던 곳이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리로 와서 함족의 천막들과 거기에 있는 무은임족을 처부수어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양을 칠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무원 자손 가운데서 500명이 이 시의 아들인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에를 두령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처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히브리서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예비의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양재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괴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괴 위에는 영광의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재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을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내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원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원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원이라는 것은 유원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원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원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와 함께 송아지피와 염소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재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의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재물로 들여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무스 3장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의 덫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덫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아스토스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희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희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알락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 가문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데레의 재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 이 재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시피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 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오나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10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애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원하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구배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